크리스토퍼님이랑 저는 크리스토퍼님을 미리 예전부터 너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콜라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밌구나 재밌죠 크리스토퍼랑 하면은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해파리 같은 건 좀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해파리요? 마셨을 때 제가 멧돼지를 계속 산속에서 마셨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가 포인트예요 진짜 오늘 멧돼지 찾아요 찾을 수도 있어요 오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클럽의 혜리입니다 오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헬스클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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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답니다 가수 청완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예쁘세요 처음 빗죠?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선생님 축제로 와주셔가지고 그때 우와 너무 예쁘시다 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또 처음부터 그래서 진짜요? 한 번도 못 했나봐요 진짜 한 번도 못 했나봐요 근데 인사를 안 드려가지고 네네네 헬스클럽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술은 페트롱? 페..팟..팟.. 페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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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론이고요 데킬라예요 데킬라 저는 술을 잘 못하는 알쓰로써 그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술이거든요 맛있어가지고 이거 먹는 방법이 있는데 라임 먹고 그 소금을 먹나? 넣나? 사실 저 한 번밖에 안 먹어보겠는데 드릴게요 엄청 시원하게 해서 먹는 술이거든요 저도 따라 드릴게요 거의 아이스큐브 같은 느낌이군요 이거 한 잔 마시고 라임을 드신 다음에 소금을 이렇게 예쁘게 넣은 거예요 왜냐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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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다 이게 잠깐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가요? 음.. 이게 소금까지 꼭 가야되네 그죠? 데킬라 한 번 딱 먹었을 때는 약간 탈 것 같은데 라임 딱 먹는 순간 어? 맞아요 또 국물 좋아하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꽃게탕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점점 더 안주가 이렇게 커지는.. 오늘 마음을 마음을 먹고 왔거든요 보셨어요? 힐스킬로? 네네 오렌지.. 오렌지.. 준비하시고 혹시나 여기에 앉을까? 저 프로그램 할 때 진짜 제 원픽이었거든요 청아님은 무조건 데뷔할 거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그 윤정 네네네네 윤정 언니랑 같이 오래 해가지고 네 윤정 언니가 방송을 한다고?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무 노래나 틀어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아 근데 그.. 제가 한 게 아니고 윤정 쌤이 네 아무 노래나 틀어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아무나 틀어주세요? 그러면 아무 음악이나 아무 음악이나 틀어주세요 너무 당황했어요 제 당황한 동공이 아마 찍혔을 거예요 거기 프로그램 안에서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싹! 벗겨가지고 바로 네 바로 그게 다행히 아는 노래라서 아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정신차리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청아님도 이 진로를 선택할 때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비주얼도 아니 아니야 아니야 거긴 진짜 아니고 거긴 진짜 아닌 것 같고 저희 영역은 저는 완벽한 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예능 봤을 때 거기 살았었거든요 경기도 광주? 어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또 경기도 광주 사람이거든요 오 진짜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보다가 처음에는 경기도 광주 제가 살던 옷을 사시는 거예요 되게 뭔가 그런 내적 친밀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데뷔하시기 직전까지 좀 그쵸 거의 저는 엄마 할머니 다 광주 광주 이씨거든요 광주 이씨 광주 이씨 경기도 광주 이씨 네 약간 취한 것 같아요 근데 데킬라가 진짜 세요 댄스 선생님한테 술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었을 때 데킬라에 사이다 섞어서 팍 이었거든요 우와 그거를 주셨는데 너무 맛있지 사이다 들어가면 맛있죠 띵 이거였어가지고 마셨을 때 제가 멧돼지를 계속 산속에서 마셨어가지고 산속에서요? 네 저희가 엠티나 펜션을 놀러가서 처음 마셨는데 그때 멧돼지를 막 찾아 헤밀 정도로 취했었던 술이어서 조심해야 된다가 포인트예요 진짜 오늘 멧돼지 찾아요 찾을 수도 있어요 찾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갑니다 조금씩 드세요 어 근데 제가 분명히 조금씩 드시라고 그랬는데 어머 제가 아 이게 습관이 됐나 봐요 요즘에 최근에 아시죠 술 컨텐츠가 조금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원샷이 조금 익숙해진 건지 그니까요 컴백이 지금 이 방송에 나갔을 때는 컴백을 한 상태예요 어 네네네네 진짜 아아 몇 년 만이에요 사실 조금 억울한 게 몇 년 만까지는 아니거든요 아 죄송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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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근데 같은 반응을 해주세요 왜냐면 계속 앨범을 내다가 조금 쉬니까 이제 계속 처음 언제 나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 SNS도 안 했어서 더 그렇게 느끼시는 거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만드신 거 같아요 네 이번에 처음 만들었어요 어렵죠 너무 어렵고 저 아직 DM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사실 몰라 너무 어려워요 사진을 뭐 피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망했어요 저는 네 망했어요 어떤가요? 몸을 스토리에 질문을 드리고 네 할 줄 몰라요 아직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이번에 해봤거든요 이거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앨범으로는 1년 8개월 정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트레일러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진짜 소름이 와 아 그건 사실 노리고 소름을 노리고 소름을 노리고 소름을 노리고 그 정도의 자극적임이 없으면 이 살아남기 힘든 시장에 오 주목을 조금 덜 받을까 봐서 놀고 놈을 사버렸는데 네 네 산스장이라고 어떤 팬분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산에 있는 그거 근데 그런 건 그런 안무는 어떻게 그러게요 리안 언니가 생각해 주셨는데 리안님이 할 게 더 이상 고갈돼서 거의 뭐 그냥 이 정도면 다음에는 서커스탄을 한번 체험을 하고 오는 게 차라리 차라리 낫겠다 낫겠다 아니 저는 사실 청하 씨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 한 달 동안 청하 씨만 보고 사는데 라디오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진행을 아니 아니에요 라디오는 진짜 오랜만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디오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제가 EBS 경청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번에 KBS 볼륨을 높여요 그러니까요 역시 언니 나중에 작품 홍보하시고 꼭 나와주세요 그래서 팬분들이 라디오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네 볼륨을 높여요 하면서 뭔가 새롭게 얻은 거? 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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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인연이 된 분도 계세요? 세이 언니 네 같이 작업을 언제 언니 하자 하실 거예요? 제발 하세요 너무 좋아요 언니 언니 우리 꼭 해야겠어요 그리고 뭔가 되게 청하 씨가 콜라보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여태까지 너무 좋아해요 다른 분과 콜라보 크리스토퍼 님이랑 콜라보도 두 곡이나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인연으로 하신 거예요? 사실 그 전에 특별한 인연은 없었고요 저는 크리스토퍼 님을 미리 예전부터 너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전 회사 대표님이 청하야 혹시 크리스토퍼랑 콜라보 할 생각 있어? 라고 했을 때 잘못 들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 연락을 제가 생각하는 크리스토퍼 님이 맞을까요? 하면서 맞대요 그래서 이건 질문이 아니죠 당연히 너무 하고 싶죠 라고 해서 진행이 됐었던 게 밧보이가 첫 번째 그러고 나서 그 성과가 너무 감사하게도 좋게 예쁘게 봐주셔서 두 번째로 이루어졌던 게 When I Get Old 라는 곡이었습니다 진짜 콜라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밌구나 찾아올 수 있구나 재밌죠 크리스토퍼랑 하면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그럼요 그러면 뭔가 이제 9년 차면 10주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 네 2년 정도 계획 계획은 없지만 원래 그 정도 남았을 때부터 계획해야 돼요 아 진짜요? 직전에 뭐 3,4개월 전에 계획하면 다 찼어 이미 준비를 해야돼 지금 솔로로는 솔로로는 당연히 뭐 이제 콘서트도 해보고 싶고 이런 바람들이 있고 정말 큰 바램으로는 사실 10주년이라는 감사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끔 큰 발도둠이 되어준 건 아이오아이라는 결정체가 있어서 10주년까지 올 수 있었다가 저는 좀 되게 크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멤버들은 다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죠? 뭐 다행히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봐야겠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도는 아직 너무 높고 서로 챙겨주는 것도 좋아서 그때 만나지 않았어요? 작년 말에 어 맞아요 작년 말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꾸준히 좀 작년 한 해는 좀 계속 만남을 가져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고 팬분들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누구랑 제일 자주 만나는지 궁금해하시고 어 제일 자주 만나는 거는 사실 우주소녀 연정씨 그 볼륨을 높여요 수요일 고정 게스트분이세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네 일주일에 한 번이네요 그러니까 만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아 그럼 진짜 10주년 때 한번 뭔가 쫙 조그맣게라도 그냥 이만하게라도 모이면 너무 좋은데 부담스러움을 주고 싶지 않고 저의 마음만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마음만 그렇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팬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배고파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응 창아씨 그 콘서트나 네 월드 투어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네 오프닝 곡으로 뭘 하고 싶은지 우와 되게 어려운 질문 진짜 신박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았죠? 네 오 너무 이번에 공개된 아임 레디가 좀 적합하지 아 네 그 웅장함을 좀 채워주지 않을까 근데 또 너무 웅장해서 뒤에가 좀 허전하려나 해파리 같으면 좀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해파리요? 오프닝만 좀 너무 좋고 나머지는 또 그냥 해파리 같으면 그러면 이니미니는 네 누가 짰어요? 안무는? KL2T님이라고 정말 많은 아티스트 분들 작업하시는데 당연히 라츠카 언니들이랑도 이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라츠카 분들이랑은 진짜 끈끈한 것 같아요 근데 라츠카 언니들이 항상 본인들 거 말고 다른 분들이랑도 좀 제발 제발 해봐라 응 같이 해보고 싶은 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색깔을 가장 잘 뽑아내주는 꼭 고민해주는 건 언니들이지 않을까 해서 같이 안무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글리터 신의 아 상대를 받는 글리터 신의 동훈 동훈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하는 거 이번엔 글리터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아쉽게도 글리터 사용이 없습니다 아 글리터 신 좀 쉬시라고 근데 이번엔 완전 새로운 모습을 기획을 했었고 기존에 해왔었던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르게 표현해보는 게 어떨까 맞아요 원래 청아씨 느낌이 뭔가 되게 반짝반짝하고 네 되게 스파클 막 이런 그런 느낌이었다가 올해까지 나왔어요 스파클링이라고 그만 이제 그만해도 될 거 같아요 이제 2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진짜로? 이제는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아니 근데 할 수 있어 저 아직도 진짜 귀여운 거 많이 해요 그럼 따라 안 될 거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아예 180도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처음에 그 사진 떴을 때 아 진짜요? 프로그램을 떴을 때 머리도 앞머리도 착히 자르고 이렇게 아 근데 음악을 아마 이제는 들으셨겠지만 제가 항상 고음이 있었거든요 노래도 멜로디컬하고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제가 이제 가요계에서 잠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있었던 시간만큼 트렌드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저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도전을 좀 해봤어요 사실 저도 되게 오래 쉬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쉬었어요 근데 처한님은 한국사 자격증 따셨더라고요 너무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진짜 집에 박혀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저도 집에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도 이러고 있어요 4년 동안 사실 조금 아쉽긴 해요 제가 진짜 이러고만 있을 걸 오히려 왜 막 왜 불안해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했나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한국사라는 걸 제대로 뭔가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많이 없어서 흐름을 좀 알아야겠다 또 할아버님께서 독립운동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항상 언젠가는 한국사를 네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매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불안한 시기에 나의 생각을 좀 다른 쪽으로 좀 돌려서 다른 거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진짜 대단한 도전을 근데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 않고요 최태선 선생님 말씀대로 누구는 저도 했으니까 누구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거 보시고 따신 거예요?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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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별샘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진짜 한 번 편지 담겨주세요 큰 별샘 하시는 대로만 했습니다 일등급이 딱 저에게 떨어지더라고요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드리고 꼭 실제로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맨날 모니터에서만 왜? 너무 너무 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모니터에서만 먼저 실제로 뵙고 진짜 너무 재밌다 알았어요 오우 그럼 뭔가 그 시기에 어우 죄송해요 언니 뭔가 그런 휴식 시간 동안 불안하거나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쵸 있었지만 그거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 불안감을 아 멋져 이게 어느 순간 바보가 된 것 같고 벙어리가 된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뭔가 연습생 때 배우기로는 매니저님들한테만 얘기를 해서 전달이 되고 이런 사이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벙어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없을 때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자이든 타이든 그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내가 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그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오래 일을 하다가 저는 일부러 저도 조금 일부러 쉬었거든요 너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선배님 너무 바쁘시게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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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이없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 처음 받은 척할게요 청아님 청아님 주량 청아로 몇 병인가요? 아! 오! 되게 신박한데요 신박해요? 처음 받아봐요 진짜요? 네 주량 몇 병인가요?는 받아본 적은 있어도 네 청아의 주량이 청아로는 몇 병인가요?는 처음 받아봐요 오! 다행이다 저는 청아로는 한 번도 쫙 마셔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럼 제일 잘 마시는 술로 한 두 병 정도 되지 않을까 소주 두 병? 네 어? 그러면 어? 아하하하 어머 어머 이게 근데 천천히 마시고 뭔가 상태가 너무 괜찮았을 때 두 병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왜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전 되게 타고난 활동량이 되게 낮거든요 어? 맞어요 그거 저질 체력이라고 저질 체력이고 심리 선생님이 그냥 타고난 제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좀 낮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활동량을 하면 멘붕이 오는 근데 어떻게 버텼어요? 그 활동량을? 어... 광주에서 언니 자연과 함께 버틴 거 같아요 광주 광주 이 정도면 언니 홍보대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주 씨 공간 Moo 나는 이거 걸음 광주님 오 진짜 헤어스 클럽 이번에 헤어스 말고 워 헤벨 헤벨 조금 조금 미국 문화에 살짝 발 담그고 나온 한국인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도 거의 다 까먹었고 그러면 청아씨가 스페인어도 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는 잘하고 싶은 언어지 잘하지 못해요 전혀 왜냐면 그 스페인어로 노래하셨다고 맞아요 맞아요 내가 스페인어를 진짜 좋아하고 언젠가는 hola hola 내 암호 청아 시 이뚜 해리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왜 진짜 진짜 기본적인 거 muy rico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맛있다 이 정도만 할 수 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 알아듣긴 해요 느낌으로 맞아요 느낌으로 알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만 대화가 될 정도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혹시나 투어를 간다면 인산말이나 다음 곡 소개 정도는 제가 하고 싶다의 마음을 꿈꾸고 있어서 또 이제 해외권에서 오시는 아티스트분들이 한국말 해주시면 되게 고맙잖아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네 어떻게든 짬 내서 제가 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진짜 어우 올드스타야 음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뭔지 알죠 또 이런 느낌이예요 후 또 이런 느낌이예요 약간 후 후 9년차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청아님이 지금 눈여겨보는 아 죄송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눈여겨보는 부터 예상이 가요 그치만 팬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아 청아 언니가 눈여겨보는 솔로들 유심히 보는 솔로들이 있나요? 응 뭐 넥스트 청아다 앗 제가 넥스트가 생길만한 그런 위치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왜요? 왜요? 저 그거 봤어요 그 가비님 채널 나온 거 중에 너 동네 가수인 줄 아니? 하는 거 있던데 아니요 아니요 진짜 그런 줄 아네 저는 진짜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감히 넥스트를 얘기할 수 있나 싶어서 고민되는 건데 제가 선배지만 배우고 싶어 이런 후배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아니 이게 약간 언니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DNA가 점점 진화되나? 그렇죠 진화되지 돼요 회사의 교육열이 점점 좋아져서 이런 어메이징한 친구들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에 솔로가 누가 있지? 은비 님도 계시고 은비 예나 님도 계시고 예나 아이돌 분들도 많지만 솔로 아티스트가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 같긴 해요 외롭잖아요 전 너무 응원해요 그리고 제가 홍보할 게 있는 게 지금 아마 에이핑크 남주 유아 웬디언니도 솔로 활동으로 이제 점점 더 기사 났잖아요 네 명이 네 같이 저희 같이 다 컴백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그래서 사실 저 처음 솔로 데뷔 했었을 때는 제 기억에는 많지 않았어요 솔로 분들이 맞아요 많지 않았어요 솔로 분들이 점점 뒤로 많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상하게 덜 외롭고 괜히 위안되고 그럼 약간 진짜 오랜만에 앨범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이 앨범에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어요 역시 사실 저는 언니랑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만으로 꾸려지는 게 제일 행복한데 굳이 공부를 하자면 그 맘대로 칠해봐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게 OMR 카드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맘대로 칠하고 인생에서는 정해진 답이 없으니까 그치 왜냐면 저도 회사를 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곡을 새로 재정비를 하면서 새로 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하는데 선택의 연속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선택의 책임감보다 선택의 자유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곡을 작사를 한 거라서 직접 하셨어요? 네 직접 참여하기도 했어요 어머 세상에나 그런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메세지입니다 그래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B와 B의 사이에 C가 있다고 어 그럼요 천하 우와 제가 해드릴게요 시작 아 다들 시작 뭐 어때? 챌린지 부탁을 한다고 어 맞아요 제가 그래도 아무래도 미연님 편을 보고 챌린지 부탁을 좀 다들 안 하신다 해서 어? 내가 너무 떨려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진짜 녹화 시작하면서 그것밖에 생각 안 했어 아 챌린지 부담 아 부담감을 드리고 싶지 않아 아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할 건데 할 거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니미니가 어쨌든 골라봐 이런 메세지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리안언니의 의미는 그거였대요 그냥 라츠칸니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청와를 골라주세요 라는 의미라서 너무 좋다 이제 저희 클로징 질문이 있는데 오늘의 TMI는? 아 제가 이걸 또 생각을 못 드네요 오늘 TMI 잠을 30분도 못 잔 것 같다 왜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빨리 취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취했거든요 근데 왜 못 잤어요? 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의 연속에 꼬리를 꼬리를 물고 뭔가 사실 오랜만에 컴백이라 긴장도 많이 되고 녹화할 때쯤에는 일주일 남았죠? 지금 딱? 딱 일주일 일주일? 제일 떨릴 때긴 해요 지금 맞아요 참 못 떨릴 때긴 한데 네 둘 다 취해서 최초로 진짜 오늘 감사하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니미니 대박 나 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나오네 감사합니다